아,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 대회 종목 10km, 코스 10km 1위 성명 윤근영 44분 11초 상기에는 2017년 잠실 올림픽 주격회 행사에 개최한 제13회 아,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 대회에서 두세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장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19일 마라톤 대표 회장 이수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나오시고 다음에 아,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 대회 10km 2위 송주미 44분 59초 이하 동물입니다. 축하합니다. 아, 또 잘생겼다. 또 여기 나오면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13회에 2017년 고구려 역사 지키기 마라톤 대회에 여자 10km 3위 임보빈 44분 40초 네, 이하 동물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찍혔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